융단폭격? 이것도 융단폭격으로 쳐주나? 폭격, 폭탄 많이 떨구면 뭐 그게 융단폭격 아닐까? 아무튼 그럼 근데 이번달 그게 뭐야? 그 트위치 에픽 드롭스 골쉽 주나? 아직 슈컨 주나? 아 비스마르크 코딕이구나 아니네 에리조나구나 님들 일정 확률로 에리조나를 얻을 수 있대요 낮은 확률로 에리조나보단 슈컨이 낮지 않아요? 슈컨은 9티어까지 뜰 수 있다고 에리조나는 6티어니까 야 이거 썬더러 캔자스 패면 될 것 같지 않니? 구축이 없네 이 부포스는 미국 구축하면 나오면 좋겠다 할애카지말고 이거 나름 탄도 괜찮던데 이거 비대칭이건 많이 불편해 대공포 장전은 한 4.5초? 준 다음에 아 그리고 어 뭘 줘야되지? 기믹을 탄도 좋아지면 뭐 그걸로 그게 기믹 아닐까요? 미국측들한테 그 쓰레기 탄도 안 봐도 되니까 제발 썬더러랑 대선이랑 포메른이랑 캔자스 여기 있어라 시애틀 넵툰은 딴데 있어라 저거 54구경장 단장포 그 하레카제 2번 허리였나? 거기 있는거 아니 뭐 몬타나에 달려있는 54구경장 연장포도 좋고 나 그거 재밌게 탔는데 솔직히 앗 앗 아이씨 둘다 있냐 조금 역겨운 부분 조금 역겨운 부분 뭐지? 왜 왜 기동을 안하는 것이지? 저 폭격기들 사러 돌아오겠죠? 따샤 누나 흡연자신가봐 조지아 저기 있고 캔자스 여기 있다 목표를 포착했다 야마모토 태웠네 이거야 해적같은데 내가 보기엔 해적 해적 아닌가? 이 이 목소리 어 불이 났다 불 끄겠지? 썬도러에게 한번만 찌르게 해줘 한 번만 한 번만 만... 삼천? 뭐냐 비스마르크 언제 죽었냐 뭐냐 이 친구는 또 왜 가만히 있지 오감이야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버텨 한 번만 항모가 약하... 그런 말 잘못하시면 이제 큰일 날 겁니다 누즈벨트 강철이여 어 뭐야 넵튠인 줄 알았는데 시애틀이었네 굿바이 위치를 포착했다 아 착한 말 잘 니도 뒤졌다 죽어버려 근데 연막 밀어내기 좋겠네 왜 안 맞지 아 맞았다 4발 그냥 밀어내기 하면 돼 어레롱 이게 이게 랭글리 어레라서 좀 데미지가 약해요 잘가고 야 근데 항모가 공격하는 거 아닌데 왜 저기 계속 꿀 빨고 있냐 시애틀은 못 밀어낼 것 같은데 시애틀 5.8인가요 대공 뭔 체력을 나이스 7점이야 시애틀 그러면 인정 포멜은 나 때문에 선회한다지 그러네 빼자 어 대적돼 저 미드웨이가 더 큰일 난거 아닌가 6.9요 객이네 아 7.2는 그거다 옛날 디모인 그 5.8키로 애들 사거리 끼고 맞아 맞아 그거였어 아 두 발 흉 이건 플라잉 컨퍼러 어 뭐야 야 이제 뭐 살아났네 우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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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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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임 못주였다 두발 야 왜 딜 안들어간거 같냐 들어간건가 도망가야 해 저남 입장에선 완전 죽이고 싶어 할걸요 야 개잘 박혔는데 방금 근데 호펜도 그 맘프레드도 그 함잭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구축 스팟을 가끔 해줄 때가 많아서 그게 조금 별로인 점이지 하타구가 어디있을까 하타구가 어디있을까 하타구고 나 스팟한거 같은데 빠져나왔구나 나한테 백갈래 아님 우리 수상암들한테 백갈래 선택해 나에게 배를 까겠단 너의 마음 가상이 받겠다 안돼 탈리나 마무리해 언제 풀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 출시 안하는 골십에 대해서는 이거 전투기 하나 띄워 넣고 어 어 미득이 올라갔나 올라가네 올라가네 Filip esas 見て 다 어 어 미드웨이가 30노트 나오나? 빠르죠 좀 몇 발? 3, 2, 3, 4, 5, 5발, 6발 아 쟤 침수 없나봐 그 댐컨 돌고 있나봐 이거 이즈모가 죽지만 않으면 되겠는데 과연 13,000 야 빨리 도망가 33노트가 왜케 느린 느낌이지? 님들 방금 제가 불 질렀나요? 썬더러한테 댐컨 뺐나? 안 뺐죠 불 냈어? 야 스물발 바뀌었다 아 내격기 꺼낼껄 야 근데 진짜 함재기 느리긴 하다 알겠어 근데 이즈모한테 갈 것 같은데 넵툰은 왜 죽었지? 아 이거 썬더러만 조지면 달달할 것 같은데 잡을 순 있겠는데 잡을 순 있겠는데 아 힌덴이 잡겠다 알아서 알아서 가줄게 알아서 알아서 가줄게 근데 너 골리아트한테 근데 너 골리아트한테 힌덴한테 죽을 것 같은데 죽겠는데 모감이 미안하다 이즈모 살릴려 했다 아 나 카르마 낮아지는 소리가 들리는걸 뭐야 칸자스 근데 이거 우리가 캡이 많아서 쉽게 이기지 않을까 힌덴이 A캡 쪽으로 갈려나 전투기 몰라 놀란 일자 몰라 전투기는 따로 모델링 나와? 아 전투기도 스카이 파이렛이에요 진짜 스카이 파이렛의 미친놈이네 전투기까지? 저거 미드웨이가 힌덴 절대 못잡아 아니야 힌덴 잡으면 안되겠냐 점수 아아 안돼 내 꿀딜 아 16만딜까지 갈 수 있었는데 따봉준다 모가면 너도 따봉준다 잘했다 야 넵튠에 어뢰를 7발박았는데 18,000밖에 안들어갔어 어 미국 문양 땄다 전투기까지 전투기까지 전투기까지